함께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한자리에 이분들이 함께하니까 무척이나 설레는데요 먼저 김성훈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덤 연출한 김성훈입니다 그날 시도 추운데 뜨거운 관심으로 멍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킹덤 대본을 맡은 김은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배우들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지윤씨 네 안녕하세요 킹덤에서 이창역을 맡은 최지윤입니다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투나씨 나오시면서 와우 하셨는데 네 의자가 너무 멋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킹덤에서 서비 역할을 맡은 배투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킹덤에서 조학주 역 맡은 류승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킹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킹덤 과연 어떤 작품인지 김성훈 감독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킹덤은 조선을 배경으로 권력에서 물러난 밀려난 세자가 인간의 탐욕과 지독한 배고픔이 만들어낸 역병의 존재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로 당화 완성한 작품입니다 네 정말 소개만 짧은 소개만 들어도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킹덤에서는 권력자의 음모와 그로 인해 시작된 역병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소영돌이 안에 있는 인물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킹덤 인물 관계도 만나보시죠 네 정말 많은 배우분들이 여련을 해주셨는데 먼저 주지은 씨부터 간단하게 맡은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조선의 왕세자 이창 역을 맡았고요 그런 음모와 역병이 퍼져나가는 이런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이러한 저러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왕세자가 되셨군요 네 자 우리 배두나 씨는 킹덤으로 첫 사극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섭이 어떤 역할입니까? 네 어 섭이는 의녀예요 그 한양은 아니고 저쪽 밑에 동네 쪽에 있는 지유란이라는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녀고요 나중에 이제 역병이 창궐해서 이제 난리통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역병의 근원을 쫓는 그런 좀 심성이 강한 그런 의원입니다 심성이 강한 네 자 다음 역시 카리스마 하면 이분이죠 리승용 씨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왕권보다 더한 권력을 가진 영의정 역을 맡은 조학주인데요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세자 이창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전에 본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짧았지만 그 짧은 가운데서도 이창과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작가님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? 조학주와 이창 같은 경우는 저희 드라마의 테마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역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리고 누군가가 맞고 그런 어떤 그 얘기에 가장 중심에 있는 두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가장 주된 어떤 대립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주된 대립관계? 네 배두나 씨가 맡은 서비와 왕세자 이창 역병과 싸우는 협력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님 이 두 인물은 사실 신문부터 그리고 생활 반격이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협력하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세자 이창 주진 씨가 맡은 여기 세자 이창인데요 궁궐에서 벗어나 자신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는 지독한 좀비 아 역병 환자들을 만났을 때 그 역병의 발병을 최초에 목격하고 그리고 역병의 치유 가능성을 그나마 가장 근접한 우리 서비이기 때문에 어떤 신문과 상관없이 세자 이창 세력의 가장 큰 조력자로 생각되지 않았나 저희 작품과 저희가 해석할 땐 그렇게 했고요 현장에서 창과 서위가 각각 어떤 꿍꿍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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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선의